안녕 오늘도 같은 자립버스 창가에 기대 안전 내게 인사를 해 역시 난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맞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그날 last night 기억나 넌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You have to know that 확신을 해야 돼 넌 그날 넌 내가 좋다고 했어 Yeah if you like me oh love me just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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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몰래 오늘도 도서관만 앞자리에 기대 안전 내가 인사를 해 몰래 오늘도 도서관만 앞자리에 기대 안전 내가 인사를 해 인기 맞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쌀하게 굴더라 근데 last night 기억나 넌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아래서 넌 내가 좋다고 말했어 다음부터 모른 척 아닌 척 해도 You have to know that 확신을 해야 돼 넌 그날 넌 내가 좋다고 했어 Yeah if you like me oh love me just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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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Oh 널 참 많이 좋아하는 넌데 우린 이어질 수 없는 걸까 내 긴 교복 치마가 부끄러워 초라해 yeah 내 곁은 항상 귀 크고 예쁜 애들이 넘치는 내 Yeah ooh if you like me if you love me I'm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If you like me oh love me just s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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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m not your girlfriend and you're my boyfriend 어서 내게 좋다고 말해줘 첫사랑 언제였어? 첫사랑? 첫사랑이 뭐지? 그게 이제 고민이지 첫사랑이 뭔지를 정해야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존이 뭐야? 음 뭔가 이거는 정말 처음인 걸 준 사람? 마음이던 내가 짝사랑 한번 해봤는데 어 어 그건 이제 혼자 진짜 불발로 끝났거든? 아 그거야 뭐 그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치 그거는 아프기가 힘들지 되게 아름답게 남아있지 왜냐면 걔대 개의 바닥을 못 보거든 아 짝사랑해서 개의 바닥을 보기는 어렵지 나는 키스를 처음 해본 사람이 내 첫사랑 기준인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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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s 음 권피디의 카드스토리 위드 스튜디오 K 위드 스튜디오 K